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리대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초음마을 송원 쌍떼빌 아파트 38평형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타경 504-33번입니다. 감자가는 6억 8,600만원이며 KB부동산평가는 5억 5천만원, 대지꽃 22평형에 전연면적 32평형, 분연면적은 38평형 아파트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자가 대비 49% 가격인 3차 제재가는 3억 3,614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3,362만원에 3차 입찰은 2024년 3월 13일에 진행이 되어있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초음마을 송원 쌍떼빌 아파트 경매물건은 수인분당선 신간력 970m로 수원시시 인근 언남초등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용인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초음마을 송원 상대빌 매물은 206동 7층으로 대지꽃 22.4평형에 전연면적 32평형, 분연면적은 36평형입니다. 감자가는 지난 2013년 1월 기준으로 6억 8천만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자가 대비 49% 가격인 3억 3,614만원을 제재가로 오늘 2014년 3월 13일에 3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3,362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음마을 송원 쌍떼빌 아파트 38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며 일반평가는 5억 5천만원, 하위평가는 5억 1,500만원, 상위평가는 5억 6,500만원까지 체크 중입니다. 전세가는 3억 7,500만원에서 4억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 현황을 살펴며 송원건설이 시공하여 2005년 5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10개 동에 86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 대수는 1.5대이며 경매문권은 최고층 20층 중 7층 38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무사 말속의 중권리는 2015년 11월 30일에 설정돼 신한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2억 2,320만원입니다. 우순위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금액은 4억 4,946만원이며 등기부 채권 총액은 9억 1,775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문권 맹세상 조사된 임대체 관계없이 소유자 점위를 해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비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아파트 경매의 경우 미납관리비 체크도 중요한 부분이니 입찰장 관리실을 통해 추가 확인 후 입찰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입찰가스 한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의시 기운구 아파트의 입찰학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용의시 기운구 초음마을 송호상떼별아파트 38평형의 최근 거래 내기를 살펴보면 지난 2023년 10월에 6층이 5억 2천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초음마을 송호상떼별아파트 38평형의 매물호가는 207동 남양 14층이 7호군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민 수급회나 그리고 용인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경기 용의시 기운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되는 81% 매각률 43%에 경쟁률은 9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의시 기운구 아파트 경매와 공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은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 맹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집판의 개인에게는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하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원남동 초음마을 송호 상대빌 아파트 38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집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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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